지난 5일은 어린이날이었죠.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이렇게 5월은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가정의 달인데요.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이자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가정 내에서 학대받는 사건들이 잇따라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 장주현 팀장과 미니 인터뷰로 만나봅니다. 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의 옹호사업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원지역의 빈곤한 가정들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육, 학습, 의료, 주거, 인재양성 분야에서 후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물품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통학로 개선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 등의 그런 옹호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빈곤 문제로 위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빈곤 문제는 교육기의 부족 그리고 차별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문제와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었고요. 학교나 아동, 돌봄시설의 부분 등교 그리고 휴원 등으로 아이들의 방임이 증가되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과 부모의 갈등에 대한 증가, 그런 스트레스 증가,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의 부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정 형태의 다양화로 인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받지 못하고 방임이나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소유의 주체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고 그리고 권리의 주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은 절대적 약자나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주체적인 존재로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